이니강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뭔가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날, 물론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청문회에 참석하고 내일 저녁에는 또 하원에서 참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질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파월 의장은 지금 이 청문회에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연준통화정책회의하기 전에 미국 의회에서 연준으로 서한을 보냈어요 금리인상 당장 멈춰라 이런 서한을 보냈는데 금리인상을 하긴 했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는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도 아마 의회에서 보낸 서한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권의 압력에 좀 휘둘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가서 매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니 의원들이 무서운 겁니다 특히 상원에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같은 경우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에요 진짜로 파월 의장을 보기만 하면 이빨을 드러내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매파적인 그런 얘기는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또 비둘기적인 얘기를 하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통화정책회의 끝나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몇 번을 하면서 시장에 희망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지표 미국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서 CPI, PPI, 소매 판매, PC까지 오연타로 시장에 충격적인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파월 의장의 얘기는 그렇게 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월이 발표될 때 51만 7천 건 정도? 여기죠 여기 첫 번째 비농업 일자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명인들여 복귀 시간에도 잠깐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칠해 놓은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51만 7천 건인데 여기서 만약에 예상치는 20만 건인데 나올 때 보니까 오늘 확인해 보니까 21만 5천 건으로 높아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예상치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만 건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면 20만 건 때 정도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10, 11, 12 여기 20만 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도 조금 둔화가 되긴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30만 건 이상 이렇게 나와버리면 10, 11, 12월에 나온 고용 지표 이 부분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1월 같은 경우는 사람 채용할 때 신규로 이렇게 채용할 때 내년부터 채용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날씨도 따뜻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1월 달에는 일회성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30만 건이 넘어가 버리면 그 부분이 무력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거고 미국 소매 판매가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발표가 되면요 그 다음 주에는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그 주입니다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전 주부터는 얘기를 못하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연설이나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CPI가 나올 때쯤 되면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입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I 물가가 이 CPI하고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연준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2월 달까지는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팍팍팍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1월 달에 그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어버렸죠 왜냐하면 고용지표 잘 나오고 물가지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2월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맞아 1월 달은 일시적인 거였어 물가 하락은 계속 이어지고 연준은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을 거야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2월 달이 만약에 좀 높게 나와버리면 이거는 1월 달에 일시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심리들이 작동되면서 굉장히 시장은 어지러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청자님들 계좌에 어느 정도 약간의 현금은 필요합니다 현금 조금 보유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 지표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3월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니강의를 통해서 또 꿀팁을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